안녕하세요. 배우국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는 공항에서 식당에 이르는 여러 상황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이번 주에도 그에 이어 그러한 표현들을 학습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쇼핑, 관광지, 분실, 출국의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학습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간단한 마켓이나 카페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해보죠. Do you have 대상? Can I have 대상? 지난주에 학습했던 표현이죠. 대상 있어요? 제가 대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즉 대상 주세요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되나요? 표현해볼까요? 와이파이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니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치즈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Can I have one piece of cheesecake? Can I have one piece of cheesecake? Can I have 대상인? 간단히 대상 please 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말해볼게요.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두 번째 상황은 쇼핑 상황이에요.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들 한 번씩 함께 읽어볼게요. Do you have 대상? Where can I find 대상? Can I try 대상 on? Do you have it in size? 혹은 색상? 첫 번째 표현, 첫 파트에서도 학습했던 대상 있어요? 대상 파나요?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말해볼게요. 혹시 와인 팔아요? Do you have wine? Do you have wine? 두 번째 표현, Where can I find 대상인? Where? 어디서 저는 대상을 찾을 수 있어요? 즉 대상 어디에 있어요? 남성용 셔츠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can I find shirts for men? Where can I find shirts for men? 다음 표현인, Can I try 대상 on? 는 대상을 입어볼 수 있어요? 라는 뜻의 표현. 대상 자리에 입어보고 싶은 대상이 하나면, 그것 혹은 이것, it, this, 여러 개이면 그것들, 이것들, them, these 를 넣어서 표현 말해볼게요. 이거 입어봐도 돼요? Can I try this on? 그것들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em on? 다음 표현인, Do you have it in size? 혹은 색상? 그거 있어요? 다른 사이즈 색상으로, 혹시 다른 색상 사이즈도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말해볼게요. 더 큰 사이즈 있어요? Do you have it in bigger size? Do you have it in bigger size? 이번에는 색상으로 블랙 컬러 있어요? Do you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it in black? 이외에도 구매할게요. I'll take it. 할인해 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교환하려고요. I'd like to exchange. 반품하려고요. I'd like to get a refund. 등의 표현도 필요한 상황이 많으니, 교재와 이전 영상을 통해 꼭 익혀주세요. 이번 상황은 관광지 상황이에요. 제시되는 표현들 읽어볼게요. Do you offer 대상? Can I get 대상? Where is 대상? 첫 번째 표현인, Do you offer 대상은 대상을 제공하나요? 대상 자리에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들어가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제공하나요? Do you offer Korean audio guide? 유모차, 제공하나요? 두 번째 표현인, Can I get 대상? 대상 좀 받을 수 있어요? 무료 지도 받을 수 있어요? Can I get a free map? 세 번째 문장인, Where is 대상은 대상 어디에 있어요? 입구가 어디예요? Where is the entrance? 출구가 어디예요? Where is the exit? 이외에도 표나 좌석을 구매할 때 판매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표현인 이용 가능한, Available, 품절인, Sold out 이라는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분실 상황을 살펴볼게요. 간단한 두 가지 표현. 첫 번째, Did you see 대상? 두 번째, I've lost 대상. 처음 표현은 혹시 이 주변에 있던 대상 봤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해 볼게요. 혹시 여기 있던 가방 하나 보셨나요? Did you see a bag around here? Did you see a bag around here? 두 번째 표현은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서 신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해 볼게요. 지갑을 분실했어요. I have lost my wallet. I have lost my wallet. 이번 상황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이나 약국을 가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I have 증상. 두 번째 표현은 Do you have medicine for 증상? 첫 번째 표현을 보자면 저는 증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혹은 약사님께 말해 볼게요. 두통이 있어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교재, 복통, 어지러움 등의 다양한 증상을 담아뒀으니 교재의 학습을 통해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익혀주세요. 두 번째, Do you have medicine for 증상? 증상을 위한 뭔가 있어요? 약이 있나요? 즉, 증상에 좋은 약 있어요? 라는 뜻의 표현으로 약국에서 쓸 수 있겠죠. 약사님께 말해 볼게요. 소화불량 약 있어요? Do you have medicine for indigestion? Do you have medicine for indigestion? 교재에는 약국을 찾는 고객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환자를 대할 때 약사님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실어줬으니 필요한 경우 교재 표현들과 이전 영상을 통해 자세히 학습해 주세요. 마지막 출국 상황이에요. 제시되는 표현들 함께 읽어 볼게요. Can I get 대상? Can I carry 대상 on board? 첫 번째, Can I get 대상은 대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 좌석의 종류를 넣으면 좌석의 종류에 앉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복도 쪽 좌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요청해요. 복도 쪽에 앉을 수 있어요? Can I get an aisle seat? Can I get an aisle seat? 창가 쪽 좌석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말해 볼게요. 창가 쪽 좌석에 앉을 수 있어요? Can I get a window seat? Can I get a window seat? 다음 표현, Can I carry 대상 on board? 대상을 기내로 가지고 가도 되나요?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대상 자리에는 이거, 이것들, this 혹은 these를 간단히 넣어 표현해 볼게요. 기내에 이거 가지고 타도 되나요? Can I carry this on board? 기내에 이것들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을까요? Can I carry these on board? Doesn't cou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주로 상황별 표현 정리를 모두 끝냈어요. 다음 주에는 실제 상황으로 함께 가서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